미숙의 쿠키상자 안녕하세요. 연극 미숙의 쿠키상자에서 미숙이 역할을 맡은 신소연입니다. 미숙의 쿠키상자의 작가 이주호입니다. 작품 미숙의 쿠키상자는 2019년 아르코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고요. 프로젝트 그룹 연희공방이라는 지금의 극단과 연결이 되어서 이지수 연출과 배우님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미숙이라는 인물이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미숙의 쿠키상자라고 하면 되게 따뜻한 가족극 같고 어떤 분들은 약간 아동극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목만 들으면 뒤에 갈수록 반전의 반전,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재밌게 풀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극장 연극 미숙의 쿠키상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